공병호 TV의 공병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월 17일 날 공병호 TV는 그런 일을 했겠나 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직전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4월 16일 날 신민 기자님이 제보한 한 영상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성계 투표지를 보관하는 관외투표함에서 100% 더불어시민당의 투표지를 묶음에 둔 사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에 포착을 해서 제가 일부분을 떼서 출처를 밝히고 공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현장영상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온 놀라운 관외사전투표함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관외투표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투표지 여기에 3번 5번 더불어시민당 100매씩 묶음해 놓은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현지지 쌓아올린 것 이 관외투표지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접힌 흔적이 없이 빳빳한 100매 묶음의 관외사전투표용지가 완전히 첫 번째 일본 더불어시민당만 지원하는 그런 투표용지가 묶음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한 시민이 제보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4월 16일이나 17일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것은 바로 토요일날 윤정수 씨가 준 제보를 바탕으로써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포면화되긴 이전인데도 영상이 얼마 나가지 않아서 지역선관위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습니다. 요즘에 물류창구 쓰레기 더미에서 봉인지가 발견되어서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내려달라. 이미 그때부터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 선관위 측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골치 아프니까 일단 내려줘서 그 당시 클릭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영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렇게 빠빠한 관외 사전 투표 용지들이 개표소에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침에 박주현 변호사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시죠. 그리 선관이 정거 보전을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이런 관외 사전 투표 봉투에 있던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신권 집회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아마 구리에 대해서 정거 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나갔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시죠. 박주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막 세상에 선을 보인 한국은행의 신권과 같습니다. 어디선가 특정 정당을 위한 투표용지 제조작업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빳빳한 그런 투표용지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모두 번호가 1번입니다.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 투표 봉투입니다. 저런 곳에 들어가 있던 투표용지가 어떻게 그렇게 접은 자국 하나 없이 빳빳할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4.15 총선은 범삼치 않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점점 의혹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정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자신과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없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선거를 조작할 수가 있으면 다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우리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영어방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영어로 공, g-o-n-g, 공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이 공병호니까 g-o-n-g, b-y-e-o-n-g, h-o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측 상단에 팝업으로 떠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이 우리 사회가 반듯하게 적립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